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Happy Friday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WIN TV Hot News 이번 일요일은 아버지 날이에요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기대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전에 고향에서 로컬 TV 방송국의 사정이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앵커와 저널리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f you celebrate Father's Day, I hope you have a happy one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일대를 강타한 폭풍 발생 이후 5천만 명 이상 주민들이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After a powerful storm struck the United States, Texas and Florida being the hardest hit over 50 million residents are facing this severe weather threat with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tornadoes 미국 일대를 강타한 폭풍 발생 이후 5천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 심각한 기상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5일 토네이도가 페리턴시를 거쳐가면서 텍사스의 주민들에게 끔찍한 영향을 미쳤고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폭풍으로 페리턴시 지역에서 거의 100여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에스칸비아 카운티에서는 1명의 주민이 쓰러지는 나무에 끼어 숨졌습니다 플로리다 여러 지역에서는 대규모로 홍수가 발생했으며 여전히 많은 도로가 물에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당국은 피해가 가장 심한 도시들의 많은 지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2건, 오클라우마에서 4건, 미시간에서는 1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했고 그 중 페리턴의 토네이도가 가장 심각한 사례였습니다 사우스 다쿠타에서 플로리다로 이어지는 거대한 지역을 포함해 5단계 위험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대형 우박과 함께 맹렬한 돌풍이 예상되는 위험 지역에는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DC, 덴버, 그리고 플로리다의 잭슨빌도 포함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런 심각한 기상현상은 미국 남부와 동부 해안 지역에 계속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곳 시카고 지역에서도 천둥과 번개가 예상되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Wall Street Journal이 한국의 비싼 Proposal 문화를 조명하는 기사를 일면에 시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The Wall Street Journal highlighted Korea's expensive engagement culture where hotel proposals costing thousands of dollars have become a trend However, this trend has contributed to a decline in the marriage rate and impose financial burdens on couples Wall Street Journal이 한국의 비싼 청혼 문화를 조명하는 기사를 일면에 시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Wall Street Journal은 하루 숙박비가 천 달러를 넘나드는 고급 호텔에서 명품 가방과 장신구 등을 선물하는 게 최근 한국의 청혼 문화가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청혼 문화를 짚었습니다 오머 씨는 최근 고급 호텔에서 청혼을 받았습니다 오 씨 남자친구가 청혼하기 위해 쓴 돈은 수천 달러이고 호텔 숙박비만 1,500달러였습니다 청혼 패키지에는 꽃 장식과 샴페인 외에 명품 쇼핑백도 포함됐습니다 그는 호텔에서의 프로포즈는 모든 여성의 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서 호텔 프로포즈라고 검색하면 4만여 개가 넘는 게시물이 올라가 있을 정도입니다 값비싼 꽃과 풍선들, 보석 장신구나 명품 가방 등이 공간에 배치된 사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 하모 씨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하면서 5,700달러를 썼습니다 호텔에서 카메라 석대를 두고 청혼 과정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는 금전적 부담이 됐지만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인천의 5성급 호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청혼 선물로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값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주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요즘 한국의 생활상입니다 월스윗저널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북적이는 인파를 피해 이상적인 장소로 호텔을 선호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 청혼하는 유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청혼 계획을 아예 늦추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조금 더 저축해야 비용 감당이 될 듯해 여름 청혼을 연말로 밀었다는 김모 씨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혼자들도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평생 왜 청혼 이벤트를 안 했냐고 쓴소리를 듣게 된다고 조언하는 분위기입니다 월스윗저널은 한국의 결혼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며 저출산율은 당연한 결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렇게 호화로운 호텔 청혼은 혼인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커플들에게는 부담을 주는 문화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Harvard 위과대학 영안실 관리자가 실순명으로 기중된 시신 일부를 훔쳐 발다 붙잡혔습니다 하버드대학 의과대학 영안실 관리자가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된 시신 일부를 훔쳐서 팔다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펜실베니아 경찰은 하버드 의대 시체 안치소 관리인 세드릭 라지를 시신을 훔치고 밀미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전했습니다 라지는 2018에서 2022년까지 그의 아내와 공범 5명과 함께 의학연구와 교육을 위해 하버드대에 기증된 시신의 장기와 기타 부위를 화장 전에 훔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보스턴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뉴헴슈주 곱스 타운 자기 집으로 유해를 가져가 공범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시신 두고에서 빼돌린 얼굴 부위를 600달러에 팔았고 2019년에는 1000달러를 받고 시신의 머리 부분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러지 부부는 시신 판매로 37000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이들이 가죽을 만들기 위해 구매한 피부를 무두질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구매자들을 시체 안치소로 불러 구매할 시신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버드 의대는 성명을 통해 캠퍼스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사실에 경악한다며 이는 의학 교육과 발전을 위해 이타적으로 시신을 기증한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습니다 Seattle 한인 가정 묻지마 종격 기생으로 한인 사회가 종격을 받고 있습니다 Details have arisen in the tragic shooting of a Korean-American couple in Seattle The couple was reportedly sitting at an intersection just 500m from their restaurant The community is in mourning and loved ones have posted a gofundme fundraiser to help the surviving husband and his young son Seattle 한인 권씨 부부는 운영하는 일식집을 500m 앞둔 교차로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정체불명의 남성이 테슬라 차량으로 걸어와 9mm 권총을 6발 발사했습니다 총알은 운전석에 있던 임산부 권씨의 머리와 가슴, 남편의 팔을 맞췄습니다 권씨 부부 지인들이 사건 이후 온라인 모금 사이트 gofundme에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갑자기 유리창을 뚫고 총알이 들어오자 조수석의 남편이 부인을 감싸 안았다고 합니다 부인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급히 옷을 찢어 출혈 부위 지압을 시도했고 부인을 감싸 안는 과정에서 팔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응급분만 수술 후 야아가 잠깐 숨을 쉬었지만 이내 숨졌으며 남편 권씨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름다운 딸을 안고 작별 인사를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는 없었지만 부부에게는 두 살백의 아들이 있으며 몇 주 후 세 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6일 텍사스주 델러스 인근의 한 쇼핑몰에서 30대 부부와 3세 아들이 총기 난사로 사망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다시 30대 한인 부부에게 참극이 벌어지며 미주 한인 사회는 충격과 슬픔 속에 빠졌습니다 권씨 부부가 운영하던 일식당 앞에는 추모하는 편지와 꽃다발이 가득 놓인 가운데 고펀드미에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DC는 미국 대부분이 주에서 성인 5명 중 1명꼴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0개 주 18세 이상 성인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발병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18.4%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민 5명 중 1명에 가까운 사람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부지역 웨스티버지니아가 27.5%로 가장 높았고 하와이가 12.7%로 가장 낮았는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그 편차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와이에 이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순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일리노이는 15%였습니다 높은 순위로는 웨스티버지니아에 이어 켄터키, 테네시, 아칸소 순으로 24% 이상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 남성의 13.3%보다는 여성이 24%로 우울증 진단이 많았습니다 18에서 24세의 젊은 세대가 우울증 진단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그 수치가 21.5%에 달했으며 25세에서 44세, 45세에서 64세는 각각 19.9%, 18.4%였습니다 65세 이상은 14.2%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수준별로는 대졸 이상이 14.9%, 고졸이 18.1%였습니다 보고서는 우울증 발병은 지역별로 차이가 났으며 경제적 지위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사회적 요인의 영향도 반영한다라며 소득이 낮고 빈곤율이 높고 교육 수준이 낮은 지역은 건강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외동포청이 세계 한인의 날 정부 포상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The Overseas Korean Foundation announced the recipients of the government commendation for the World Korean Day with two individuals from the Midwest region of the United States making the list However, there were no individuals from Illinois on this list 제외동포청이 제16회 2022년도 세계 한인의 날 유공 정부 포상자 명단을 14일 발표한 가운데 미 중서부 지역에서는 2명만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포청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후보 153명 가운데 최종 선발된 인원은 총 87명으로 밝혀졌습니다 후보에는 한인 단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송창근 전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에서 회장이 수훈했는데 지난번 제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 유공 정부 포상자 중에 미 중서부 지역에서는 아이와주의 정우진 태권도 타임스 발행인과 매시간주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인데 각각 국민훈장, 성류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주에서 명단에 오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2년째입니다 시카고 총영사관 측은 신청자가 서너 명 있었으나 본부 검토 과정에서 안 된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시카고 지역에서는 매년 최소 한 명에서 많을 때는 서너 명이 최종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친환경, 에너지 절약, 그리고 세제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친환경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주택 개조를 계획하는 한인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됩니다 작년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S를 기반으로 주택 개조 사업에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IRA를 살펴보면 친환경을 기반으로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 8천 달러 이상의 세금 공제나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주택 개조 후 냉방이나 난방 비용을 절약하고 정부 지원도 받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해당 크레딧은 현금이 아닌 세금 감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 바닥에 단열재를 추가하면 에너지 비용을 15%까지 절약합니다 전기 스토브의 경우 거주 지역 중간 소득의 150% 이하의 가정은 최대 1만 4천 달러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엔 전력으로 작동하는 히트 펌프와 의류 드라이기도 포함됩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문과 창을 업그레이드 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 1200달러 상당의 텍스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비상업용 친환경 히터와 스토브의 경우 연간 세제 혜택은 2000달러까지입니다 최근 동네마다 집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패널 설치 비용의 최대 30%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제 혜택은 지금부터 2032년 말까지 제공됩니다 태양광 패널 관련 세제 혜택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겠지만 수의 금액이 줄 수 있으므로 빨리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외에도 친환경 리모델링을 살펴보면 이중창 설치, 스마트 온도 조절 시스템 설치, 단열재 보충 및 교체,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충전 시스템 설치 등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주택 보유자는 지난해에 비해 약 33%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소부 쪽에는 물 부족으로 인해 절수형 리모델링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절수형 샤워기, 변기 설치에서부터 물을 덜 사용하는 건식, 조경 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혜택에 대한 정보는 컴에드 전력산화, 게스컴페니, 절전형 제품 판매업소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주에 윈TV Hot News 시카고 한인동포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전화 847-290-8282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